여러분, 보리이삭하고 미리이삭하고 구별할 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죠? 농사 안 지어본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맥주감사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전이 있습니다. 13살 때 혈옥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지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자신이 곧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되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명랑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라이언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말만은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소년 라이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이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1년에 두 번 감사절이 있는데 맥주감사절과 11월 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에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7.7절과 5순절입니다. 이 이름의 맥주감사절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7.7절이나 5순절이나 모두 다 숫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7.7, 49. 49 다음이 50이죠.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최대 명절 또한 최초의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패스오버 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9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너는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묻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를 보고 칠해졌으면 패스오버 한 것입니다. 6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모두 다 치셨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집안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안 역시 장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실행하느냐 여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뜻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포함하여 그렇게 죽어버리자 겁에 질린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 시내산 기술계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50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난 50일, 7주가 지난 때 그것이 오순절인데 바로 오순절날 시내산 기술계에 당도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여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드디어 구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이 성만찬은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 계약의 갱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계약을 갱신하신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그만큼 6월절과 시내산 계약, 오순절에 있었던 시내산 계약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일이 지난 날 곧 7, 7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하 앞에 7,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황 중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나빠지셨거나 현상 유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합니다. 7,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숙이 28장 26절 말씀 7,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하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울 수 없는 척박하기 이를 때 없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저 간간이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추 야자나 좀 키우고 또 간간이 있는 풀과 가시덤불을 먹이로 삼아서 양이나 염소들을 키울 뿐입니다.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보리와 밀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예물로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것 훗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이 되면 바로 밀을 추수합니다. 그때 처음 익은 열매에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비로소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리고 버리고 전혀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칠칠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6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6월절 기간 중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6월절 기간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받았다는 미들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7.7절, 즉 5순절 날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직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기로 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안 가득하게 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 밖으로 튀쳐나가서 그러자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방언은 오늘날처럼 두서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방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픽스턴, 포린 랭기지, 외국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은 참배하러 와야만 합니다. 유대 남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원, 성령을 보내시고 방원 터지게 하셔서 그 외국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오순절날이, 오순절날이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구약교회 또 6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친교도, 전도도, 헌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영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탕에 연연하던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이언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아들 라이언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년 라이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과 영생을 실체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준 선물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보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다섯 해를 죽어가면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여덟의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도 신앙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 최고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그렇죠? 복. 해피니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해피니스는 해피니스는 영어에 해픈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해픈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연히 만나다는 것입니다. 해픈.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피니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몰려들고 저기 있다 하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한스럽게 새감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얻은 것 때문에 목에 힘 주고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 해피니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에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내가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종교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내리시는 복은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향유합니다. 그게 바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신약의 복은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블리드에서 유래했습니다. 피 흘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다. 제사를 드리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내 몸을 그래서 산재물로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살아나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사랑합니다. 반드시 왜요? 그거 안 사랑하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그것이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복은 사탄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청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스카펙 박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릅니다. 잃습니다. 반드시 잃습니다. 반드시 잃습니다. 믿음의 가치 재확인하고 확립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바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아깝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그렇다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피니스에서 해픈에서 만나는 해피니스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얻는 바라크를 내가 그걸로 살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매년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녀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챙기는 해피니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산재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크로 살 때 백배의 결실을 맺어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